이 상태에서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반죽이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나 들어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장조, 장음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C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다장조 스케일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연습하실 때는 C 메이저부터 시작하셔서 G 메이저 D 메이저 그러니까 조표에 샵이 하나 있는 것, 샵이 두 개 있는 것, 샵이 세 개 있는 순서대로 연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 순서를 저희는 오도권으로 진행하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총 12가지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이론 시간에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해야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이라면 눈치 채실 텐데요. 맞습니다. 스케일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해야 하며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하는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초급자가 해줘야 하는 스케일은 무엇일까요? 레벨 1, 1권의 33페이지 보시면요. C 메이저 스케일에 세 가지 패턴이 적혀 있습니다. 도부터 시작해서, 낮은 C 도부터 시작해서, 3옥타브 도까지 나오는 스케일인데요. 이때 도, 레미, 파솔라, 시 도 이런 리듬으로 첫음을 4분음표로 연습하는 스케일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C하고 도 사이는 8분음표만에 진행을 하시고요. 2옥타브 도에서 2옥타브 레로 넘어가실 때는 4분음표로, 그러니까 조금은 리듬적으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 스케일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C 메이저 스케일의 연습 1번 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방금 연습하신 예시대로 한마디가 지나가면서 중간중간에 8분 쉼표만에 숨을 쉬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도, 레미, 파솔라, 시 도 하시고, 도를 푸시고, 8분 쉼표만에 숨 쉬시고, 레미, 파솔라, 시 도 하고 또 숨 쉬시고,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숨 쉬고,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런 식으로 스케일 패턴을 연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케일 연습하실 때는 무엇을 집중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까요? 저희는 지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낮은 도에서 3호 타브 도까지를 순서대로 외우고 순서대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천천히 리듬을 지켜서 연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부터 도까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리듬도 지켜주시고 템포도 지켜주시고 음이 정확히 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내가 특정 부위에서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난다거나 음이 잘못 나는 경우를 대비하셔서 천천히 그 음을 하나하나 텅잉으로 시작하셔서 연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틀리지 않는 연습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습 2번 패턴은 나란히 3개씩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숨쉬시고 레미파 숨쉬시고 미파솔 숨쉬시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 동안에 스케일이 나란하게 도레미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제가 연습 2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떠신가요? 4분 쉼표만에 숨을 쉬지 않으셔도 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카운트에 들어가는 박자를 2분 음표로 연주하셔도 무관하시고요. 호흡이 아직 짧으신 분들은 한마디에 한 번씩 호흡을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틀리지 않고 나란히 상행하는 스케일을 리듬과 음을 집중하셔서 애우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스케일을 연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노래에 많이 나오는 일종의 패턴들을 애우는 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에서 한 칸씩 상행하는 멜로디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멜로디부터 연습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습 3번 패턴은요. 도, 시, 라, 시, 라, 솔,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오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카운트 네 번째 박자에 호흡을 들여 마셔 주실 거예요. 제가 3번 패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어렵지 않은 패턴을 천천히 연습해 보면서 나란히 상행하거나 나란히 하행하는 이 패턴들을 조금 애워주시면 연주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권의 G 메이저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G 메이저 스케일은 솔, 그러니까 솔부터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스케일들의 패턴들을 애워주시는 겁니다. 솔부터 시작하셔서 다시 솔, 2옥타브 솔 올리시고 2옥타브 솔에서 1옥타브 솔까지 다시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제가 G 메이저 연습 1번 패턴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의 연습 1번 패턴과 같이 첫 번째 리듬에는 4분 음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는 8분 음표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 리듬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솔부터 시작하셔서 솔로 끝나는 G 메이저 스케일의 상행 패턴 그리고 하행 패턴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G 메이저 스케일의 연습 2번 그리고 연습 3번은 지난 시간에 연습하셨던 3도 패턴과 같은 패턴인데요. C에서 시작해서 솔로 떨어지고 다시 C로 올라가고 도에서 시작해서 라로 떨어지고 다시 도로 올라가는 3도 패턴의 일정한 패턴들을 적어놓은 스케일입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조표에 파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파샵까지 주의하셔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의 2번 패턴입니다. 1, 2, 3 3번 패턴입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은 패턴들이에요. 천천히 연습하셔서 음표에 움직이는 모양들을 손가락 모양과 함께 같이 애워주시면 연주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중급자들의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고 꼭 찾아와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